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야당은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주로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난 총선 기간 윤 대통령의 대파 발언으로 장난치던 게 생각난다고 지적을 합니다. 먼저 이번에 민주당의 대변인은 술안주부터 떠올린 대통령의 모습이 대파 가격에 대한 몰이의 만큼이나 답답하다라고 비판을 했고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위로와 공감, 책임 있는 말 한마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처럼 발작을 하고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끝내고 민생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시장을 둘러보던 중 윤 대통령이 한 상인이 팔고 있는 수산물을 둘러보면서 물건이 좋다라고 칭찬을 했고 특히나 멍게를 보면서 소주 한 병만 딱 있으면 좋겠다. 멍게가 너무 싱싱해 보인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야권 진영에서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아니 대통령이 젊은 상인이 노력하면서 일군 가게를 찾아가지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서 한마디만 딱 발췌해가지고 지나치게 정색을 하고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정 언론사가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을 보니 지난 총선 때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재미를 보더니 그 짓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달에도 서울의 한 마트를 찾았을 때 대통령의 대파값 발언을 가지고 야권 진영과 좌파 성향의 방송사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큰 곤욕을 치렀으며 당시에 농산물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물가를 점검하겠다라고 시장과 마트를 둘러봤고 한 마트에 둘러가지고 대파 가격이 875원이면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좌파 성향의 방송사가 그 한마디만 딱 따서 대통령을 공격을 했으며 야권 진영에서는 옳다구나 하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의 발언으로 계속해서 정부 여당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영상을 보자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동행을 했었던 농협 중앙회장으로부터 대파 가격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장면이었고 더 나아가서 해당 마트에서 팔고 있는 대파 가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 정도 가격이면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된다. 다른 곳에서는 이 정도 가격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을 좀 맞출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물가에 대해서 무지한 대통령 물가가 문제가 없는데 왜 국민들이 난리인가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장난질을 치는 보도를 내가지고 당시에 야권 진영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하면서 물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물가 같은 거에는 관심도 없고 술이나 생각을 하는 이상한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재미를 보려고 하는 행태인데요. 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소주 발언을 가지고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언론사는 뭐 다른 언론사도 언론사지만 역시나 MBC가 최전방에 서 있으며 MBC의 보도를 보면은 이미 제목부터가 나는 윤석열 깔 거니까 한번 들어와 봐서 클릭해 봐라 이거는 제2의 대파 사건이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어그로성 기사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MBC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대파 발언 두 달 만에 대통령이 시장을 찾았다. 이미 기사 타이틀의 의도가 대파 발언으로 삽질을 하더니 이번에는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뭐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타이틀이고 뭐 JTBC도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얼굴하고 멍게를 박아 놓은 다음에 멍게 보자 떠오르는 거는 소주 한 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보도를 뿌리고 있죠. 아무튼 뭐 이번에 멍게 사건도 민생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파는 물건을 보니까 소주가 생각이 날 정도로 물건이 참 좋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해 달라. 이런 격려의 취지로 이야기한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또다시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처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윤 대통령이 술 퍼먹는 장면을 노출한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해가지고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언론 측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저렇게 물어뜯으면서 정작 야권 지형의 정치인들이 술 퍼먹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조국은 자신의 SNS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새로하고 처음처럼이라는 소주병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자신이 정치적 동료들하고 술을 마셨다라는 뭐 이런 게시물을 올렸는데 조국처럼 대놓고 저렇게 술 퍼먹고 돌아다니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인가 참으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조국이 술 먹고 돌아다니다라고 자랑을 한 것은 이게 처음도 아니고 얼마 전에 이재명과 만나서 고량주를 먹었다면서 둘 다 얼굴이 시뻘게 져가지고 사진에 올렸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지적을 하지 않으며 더 과거로 거슬러 가면은 조국은 문재인하고도 술을 먹었다라고 자랑질을 하고 다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소주를 퍼먹고 소주병을 가지고 자기가 대선의 뜻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음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더욱더 골때린 거는 조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술을 줄여야 한다 술 먹지 말라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더니 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 정치를 하고 다니는데 진짜로 보면 볼수록 이 내로남불이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MBC 같은 경우에는 윤 정부 초기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잡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거나 장난질을 치거나 혼동을 하는 행태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도 대통령의 대파 발언 장난질을 해가지고 야권 지정이 상당히 정치적 이득을 보았는데 앞으로 지방선거라든가 또 추후에 대선까지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라든가 여당 진영의 정치인들이 스스로 말조심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언론개혁을 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라든가 다음에 있을 선거들을 치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